메뉴 오늘 두 가지구요. 태국 카오소이카이라고 매콤치킨국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동남아시아 스타일 국수고 그죠? 코스타리카 음식은 칼로핀트라고 약간 밥을 우리 곤드리밥처럼 찐밥이에요. 맛있겠다. 약간 코스타리카 스타일 비빔밥 같은 거기에 아보카도 샐러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 이거? 그러면 이거 하나 이거? 그렇죠. 저도 딱 그렇게 추천하셨는데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한 개 한 개 부탁드릴게요. 원, 원. 코스타리카 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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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헬로우. 예스. 코스타리카스타일 오시구나.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원호, 벗어벌. 코스타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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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나 이거 먹어봤던 것 같아. 진짜 맛있겠다. 으엣. 맛있어? 이거 소스 같이 밥이랑 먹어야 돼, 그래서? 이거 완전 메시탈인데? 진짜? 아니, 콩이 진짜 맛있다. 그치? 곰드레밥보다는 약간 타코 느낌 나지 않아? 타코에 들어가는 그 리조또 같은 콩밥. 맞아, 리조또. 리조또 느낌. 승훈을 부분으로 달아주는게 등장 이게 Kü Cassurry, 저의 이름을 댓글 중 한eri 0nbpppppppppppppp 그래서 전국에서 살펴보는 건가요? 저는 그냥 가요. 그냥 가요. 네? 지나면? 네, 아라로가. 어디야 알까요? 저는 몰도가에서... 아, 몰도가. 몰도가? 1960년이 점심 인생 script 드세요. 즐겁게 드세요! 즐겁게 드세요. 이렇게 맛있게 잘 먹으니까 와는 저보다 안마에 대해 저희가 가만히는 너무 맛있게 잘 먹으면 좋아요 저 영상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cabe Espaesa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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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okay. I'm doing it. I'm doing it. It's okay. It's okay. I'm doing it. It's okay. I'm doing it. I'm doing it. It's okay. It's okay. It's okay. Thank you so much. Delicious. You're relaxing.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m doing it. I'm doing it. It's okay. It's okay. 세계만논 어서오세요 식사 아직 안 하셨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친구는 어느 나라에서 오셨죠? 널베이예요 어슬러? 스타벅가 스타벅가 아잇 기미어 배그 오케이 I'll put it right in here 우와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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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여기 마지막 라스트 오더가 될 것 같아요 딱 그래서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많이 시키셔도 되고 마음껏 네 두 두 두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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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드릴게요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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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태국 음식 나왔습니다 와 와 감사합니다 짠 아잇 아잇 아보카도 음 게 리고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이거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네 너 힘들어? 안 힘들어 항상 오늘 아침에 아침에 뜨거운 물에 그리고 아름다운 물에 아름다운 물에 아름다운 물에 아름다운 물에 그리고 내일은 여러분이 구입을 구입을 또 우리 모두 마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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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른 음식을 찍고 싶어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엄청. 정말? 네 예, 예. 한번 갔을 때 Costa Rica 이거 너무 아까라니까요. 아, 내가 말한 거죠. 네, 이렇게 예쁜 아이들. 아, 그리니. 감사합니다. 좋은 수익을 하셨습니다. 좋은 수익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엇으로 가진 그곳에 가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왔을 때까지 왔을 때까지 왔을 때? 제 아린아 조리는 지역에 한다고 해 볼 수 있는 곳에서 당신을 봤을 때 흥미로운 곳에서 제 아린아 조리는 곳에서 을 위해서 그런데 유리아мотрите 그저 알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녀와 함께 비올레타 할머니는 딸의 육아를 도와주기 위해 잠시 한국에 오셨는데요. 코스타리카 외교관이었던 남편을 따라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이Judge의 연수는 사이, 너도 힘 Mr. 이 tac하자는 나의 일반입니다. 잠시lüisyasy? 즐거움, 사랑, 가족들의 삶은 것입니다. 다음 나라, 다음 나라, 다음 나라, 다음 나라 다음 나라, 다음 나라 아, OK 음, maybe Vietnam Vietnam That's great Actually, I've been working 11 years now, so And this is your first, first big vacation? Just working, working, working Right, you gotta, you gotta take break Well, thanks for coming by, hope you enjoyed it Yeah, a surprise It was really great Can I help you? Super heavy Can I help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Great meeting you Thank you, in the Orbeisian Safe travels You're welcome Safe travel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ee you again Thank you Many thanks Good Hi cook Yeah, yeah, a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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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e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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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last year Go finish I'm really afraid 아 으 1 아 Victory 우리 가벼 Ooh está 자 anor 이런 카스에서 마침내는 집료로 인데요! 시민가의 단체는 못하겠다고 말하고 밥해서 못하겠다고 말하고 취향이 가능합니다. 예상도받고 안좋아도요. 이런 같은 거니, 또는 잘 했거든요. 매우 세림에서, 일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타고싶어 마이클레카 포오와 미편 타고싶어 그 틈에 일단 이루어 국회 cher 그는 국어 그는 한편, 오늘 휴무였던 오뎃 할머니는 어디를 가시는 걸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는 이 장면으로 보기 위에서 그런 leather 뱅 single such 네 아, 네 이거 이렇게 그리고 옷? 옷도 같이 옷도 닦아야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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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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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대사는 이 시각 세계에 대해 알아서 뱅뱅 다음 주 외쿡 할머니는 로홍스와 베로니크 할머니인데요. 예사롭지 않은 요리 실력을 발휘한 할머니들의 집밥. 도와치. 네. 어서 오세요. 네. 편한 자리로. 더욱 업그레이드된 레스토랑. 놓치지 마세요.